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플러스 1 개혁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대통령 국정 브리핑 내용을 대부분 신문들이 굉장히 크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이게 다 노동개혁을 하든 연금개혁을 하든 무선개혁을 하든 간에 제도가 뒷받침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가 협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국회가 협조를 해 줄 수가 없으면 어떤 종류의 개혁도 진행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기 중반전을 이제 돌았는데 한 게 없다는 겁니다. 한 게 없기 때문에 좀 조급해지는 거죠 사람이. 뭐라도 하나 반듯하게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4 플러스 1 개혁이랑을 내세우는데 이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수석도 만들고 자리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개혁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아마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 다 국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도움을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도개혁을 받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럴수가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여기 보시면 동아일보의 오늘 톱 사슬이 4 플러스 1 개혁 곧 임기 반환점인데 지금까지 다짐만 넘쳐서는 안 된다. 이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런 좀 심적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한 거거든요.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시간은 흘러가고 서둘러야 된다는 겁니다. 좀 초조하다는 이야기죠. 초조하다는 이야기인데 이 동아일보의 사슬 마지막에 이렇게 전곡을 찌르지 않습니까? 임기 반환점을 눈앞에 두고도 왜 똑같은 다짐만 하고 있는지 국정운영 전반을 들여다봐야 된다. 임기 5년을 빈손으로 끝낼 수 없지 않나. 아주 간단한 두 문장에 윤 대통령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임기 반환점이 됐는데 한 게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일 취임 100일 날 있었던 그런 개혁 과제에 대한 그런 국정브리핑 그 다음으로 이제 국정브리핑이 좀 굵직한 국정브리핑 이번에 있었는데 그냥 빈손으로 끝나기가 그거 하니까 더욱더 가열차게 본인이 목표하는 것을 추진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 오늘 보시게 되면 이 한국경제신문에 오피니언의 톱의 사슬이 아주 잘 정리해놨네요. 그동안 이제 추진 경의를. 후반기 윤석열 정부 성패 구조계획으로 판가름 난다. 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구조계획을. 구조계획이라는 것이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가 여러분들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어제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했는데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기존 4대 개혁의 저출생 대응을 또한 4 플러스 1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40분간 국정과제 청사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신문은 대부분 좀 이제 온화하게 그렇게 글을 쓰지 않습니까 핵심을 하드로 내세운 것은 개혁인데 초반에만 그동안 국정성과를 설명하고 한 게 별로 없으니까 설명할 국정성과가 별로 없었을 겁니다. 나머지 시간 대부분을 국정개혁 방향을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브리핑에서 계획이라는 단어를 34차례 썼고 또 자유라는 단어를 뭐 30번인가 그렇게 썼다고 그러네요.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본인이 보기에는 가장 만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의료계획이라고 보는 겁니다. 연금이든 노동이든 교육이든 간에 그거는 뭐 벽이 굉장히 높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더 빡세게 아마 밀어붙일 것 같다. 연금계획을 언급했고 이제 그 다음에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윤정부의 의료계획 방향에는 이견이 거의 없지만 무조건 의과대학 정원에 반대하며 버티고 있는 의사들을 어떻게 설득하지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고 동시에 의사들이 현장으로 돌아올 때까지 비상진로체계가 문제없이 운영될 것이란 윤 대통령의 예상에 많은 국민이 동의할지도 미지수다. 현재 상황이 엄중한데 한국경제신문은 우회적으로 비상진로체계에 문제없다는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할지 모르겠다. 그 정도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아무 대책이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번 국정브리핑의 선과라는 것은 우선 가장 첫 번째 선과는 대통령이 좀 초조하시구나.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한계 별로 없구나. 그래서 앞으로 본인 페이스대로 의료 문제를 더욱더 가열차게 추진하겠구나. 그걸 하나 여러분들 확인한 것이고. 두 번째 저분이 현재 의료위기를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구나. 이제 상황 인식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정도 더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저분은 소위 병원 내의 의료 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구나.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동안 설방설례했던 피해의 간호사 중심의 병원을 구현하려고 하구나. 전공의와 빠진 공간을 그냥 전공의를 그냥 대체하는 역할을 피해의 간호사에게 맡길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상황 인식도 제가 볼 때는 위태위태하고 그다음에 전공의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위태위태한 거죠. 왜 그러면 전공의라는 사람이 있어야 다음에 전문의가 있을 것이고 다음에 전문의가 있어야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보통 사람들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구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여기 보시다시피 사슬이 지적한 것처럼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그런 대책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언급실 위기를 비롯한 의료위기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 전부를 통틀어서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민적 공감대와 그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야당의 협조를 받기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 자리는 지켜야 되고 뭐라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벤트를 만들든지 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런데 여기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게 되면 그대 야당의 협조다. 협조가 없는 거죠. 쉽지 않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